엘지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IPO 대여들이 내년 줄줄이 상장에 나섭니다. 역대급 IPO 시장이 전망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엘지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IPO 시장 포문을 엽니다. 1월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상장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최대 70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코스피 시장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공모규모는 최대 12조 7천억 원, 기존 역대 최대 규모인 삼성생명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다음 타자는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기업가치는 최대 10조 원 수준까지 거론돼 상장 시 건설주 시총 순위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원스토어와 SK쉴더스 등 SK그룹 계열사도 줄줄이 상장에 나섭니다. 장외시장에선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자랑하는 유니콘 기업들도 분주합니다. 카쉐어링 업체 1일 소카와 신선식품 배송기업 마켓컬리도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쓱닷컴, 오아시스 또한 내년 하반기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역급 출연해 올해 하반기 주춤해진 공모주 시장이 내년 다시 화랑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금액이 17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내년엔 최소 25조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규모뿐 아니라 공모주 시장의 질적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경제TV 김혜영입니다.